보급적으로 보급 안 떨어뜨릴줄것 봤다 이거 준비하と соп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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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시고 위 이 잠깐만 7년 8년 11월 феврал 아.. 부정 출발.. 해봤데 부정 출발이야 ㅎㅎ 내가 젯어 뭐야 이겼다 이거 내가꺼다 보험적이다 잘라주세요 살려주세요 난 차 좀 찍었어 갓케이 갓케이. 갓케이? 쓰실거에요? 쓰실건가보네. 아 쓰세요 쓰세요. 오 그래요? 하아 예. 또 이걸 저한테 주시면 또 감사히 쓰겠습니다. 이거 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서명기 있으면. 풀 파츠죠? 너무 좋죠? 아니 불파가 치시면 어떡해요. 이야 뚜껑 뒤집기. 불파가 가시면 어떡해요. 후! 안녕 어 뒤집었다 어 뒤집었어 뒤집었어 NK14 진짜 좋아졌어요 와 이거 파트 많이 살았다 지금 DMR 패치 진짜 최고 수혜자는 막14지 근데 막14 패치된게 있나? 아니요 진짜 패치된거 없잖아 이번 패치에 다른 총 쓰레기 되가지고 다른 총이 쓰레기 되가지고 상대적으로 엄청 좋아졌어 AR 파측이 된거 AR 파측이 된거 아 아 맞다 그게 엄청 좋음 그 탄창 아니 근데 솔직히 저거 대탄 수급 진짜 안됐었는데 대탄 수급 잘돼요 그리고 보급에서도 이제 대킥 거의 같이 나와가지고 여기 사람 어디야? 주황핀 주황핀 잡으러 가실 고고고고고고 잡으러 가실 잡으러 가실 어 쏜다 쏜다 잠깐만 각하도 있는데? 상남자 특 그런거 아니지 저기 쏘는데? 아 내 타이어 타이어 안돼 개같은 놈들아 타이어 쏘지마 잡으러 갑시다 내 타이어 건드렸어 타이어 한번 맞춤 빡친다 머리 뚝배기를 두대 쳐줄 때다 잠깐만 저 못갈거 같아요 연료가 없어요 나한테만 이런 일 당기는거야 옥상에 있어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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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이요? 집 지붕이요 화면 기절 로드 킬림 쪽으로 압구 지붕위에 킬려 아 뭐야 다잡았네 뭐야 내 차 없어졌어 내 차 없어졌어 내 차 훔쳐갔어 훔쳐가다냐고 빌린거죠 잠깐 빌린 차를 그렇게 굴려요? 말이 좀 심하시네요 아니 빌린 차를 그렇게 굴리시려구요 어? 아이 뭔소리입니다 님들 다른 차가 우리 있던데 먹었어요 여기 먹었음 노란핑에 먹음 근데 시차 어딨어요 다? 시차 여기 여기 제쪽에 있어요 여기다 뭐있냐 시체가 시체 많지 않았어요 아까? 아 로드 킬림 저기 핑찍은데 저기있어요 핑찍은데 저기있다니까요? 아 알겠어요 아니 핑찍은데 저기있다구요? 아니 알겠다고요 핑찍은데 저기있다구요 아 고구먹으러 갔는데 어 잠깐만잠깐 무섭다 오 레드 존 너무 무섭다 아 AWM 안먹습니다 취급안합니다 쥬로다가 차 떨어져서 죽는다 흫헤헤흫 터져서 죽어라 오우 무서워 흐흫 터클 터클 버기 저리 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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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이 노란핑벅이 노란핑? 그 집 두개 있는데 가실? 버기에요? 어? 버기 가는데요 그냥?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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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는데? 그냥 갔어 뒤로 오른쪽으로 갔죠? 네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냥 저희도 가죠? 어 여기 여기 두명 여기 두명 노란핑이 두명 아 고고고고 오오오오오고 님들 보고 있는데요 2명이서 괜찮아요 고고고고고 어느쪽에 있어요 밑에 집은? 밑으로! 언덕 밑으로 내려가 밑에 집 밑에 집 세명 세명 굳신 가자 이기면 저한테 어그로 빠져 윌유신이 앞에 윗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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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주머니 기절 나이스 윌유신이 오른쪽 오른쪽 미루씨 오른쪽 봐요? 그 건물 있어요. 예예. 거기. 거기 있어요. 건물 뒤에. 어! 그 파란 건물! 코너 있어요. 코너에 한 명. 확인. 복탄박... 그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왼쪽으로 돌아감.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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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운. 뭐야. 나 아무것도 안했어. 다 잡아요. 달려 쏘는데 쏜다고 하시길래. 언덕이에요. 어! 나 쏘는데? 누가? 진짜 나 쏘는데 누가? 로드클림이에요. 한 발 쏘는데? 한 발? 로드클림 에따으로 쏘고 에따으로. 에따이라고? 소리가 안 들리는데? 분명히 쏘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건 에따이다. 나 쏘는데? 아까는 저희말 남겨드시더니 이렇게. 그... 언덕 위에... 왼쪽 차온다. 왼쪽 차온다. 어! 차온다. 어디가? 님들 왼쪽. 왼쪽으로. 오오오오. 로드클림 쪽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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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까 박는다. 확인 확인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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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잘 보이는다고 차로 옮기겠습니다. 아! 확인 확인. 들어갔어요. 옆에 2층집. 한 명. 2층집에 한 명. 차 한대도 차 한대도. 어디서? 어! 예! 끝? 아뇨.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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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2층집에 있어요. 2층집 2층. 놀아노. 놀아노. 잠깐 류현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어 쫄았다. 안쪽 방으로 뗐다. 씨. 갓. 아! 어 나이스. 아 누잼. 앙 졸잼. NW 방향. 얘들아. NW? 어어. 이거 먹으러 갈까? 하나 안 먹어도 되는데. 아 근데 애들 배율이 없냐. 아까부터. 차 소리. 찬데도. 여기. 여기. 노란핑. 노란핑. 글로 안 가는데요. 근데. 어! 내 쪽으로 오는데. 내 쪽으로 온다. 내 쪽으로 온다. 박넴판장사 오늘 간다. 가자 관장님. 에. 출발. 태워. 태웠어. 아! 버기 두대. 아 허락하게. 잠깐 나 쏘는데? 야 왜 이렇게 잘 쏘는 애들.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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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뒤에 언덕. 노란핑 언덕. 노란핑 언덕. 일단 바깥쪽인데 이거? 노란핑 언덕. 170. 170. 한 명 기절. 한 명 개피. 한 명 살리러 간다. 어 뭐야. 어 나 SLR 머리. 어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야 끊지겠다. 끊지겠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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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어째다. 아니? 아니 차가 앞에 있어서. 근데 쟤들 잠겼는데? 우와 나 머리랑. 하나 같네. 일단 버기버기버기. 오른쪽으로 돌아온다. 아 확인해. 오른쪽으로 돈다 얘네. 세웠어요 버기 세움. 세웠어요 세웠어요 세웠어요. Penguin. Secchecking들. 저 게다가 도망가가가가가. 저 Pavard. 헉. 거기에 C não Had verg此ические. String. 예. 레터나 한 개 더. 안 보이고. 보통다 있이없다. 밖에서 사망했어. 뒤졌어요? 아! 그러보니까. 얘ì앤 뒤젼나? 아 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왜? 어 believer 어디서 죽었지? 여긴 근처인데? 여기 좀 밑에 내려가서 여기여기여기 밑에 죽었나? 아 그거 있네 와 조끼 다 남았다 먹을게 없어요 어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사람 있다 주황핑 주황핑 아 오케오케 아 미친데 문으로 들어가는 개피 아아 한대만 맞췄으면 눕히는데 오 뭐야 여기 저기 사람 있어 와 얘 씨 뭐야 얘 자스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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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걔 한대 맞췄는데 더 있어요 언덕 오방이야 오방이야 언덕 최소 두명 누우면서 머리에 애비사 맞았어 오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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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딴데 보고 있어요 자리장 출발 자리장 출발 뭐여요 칼라이팬이 한번 방어해줬어 거기 로드킬님 거기 하나 기절이고 근데 살렸을거여 오케이 나 아마 일자로 궁극기를 했으면 했거든요 글로 훅훅 다 닦아져 집안에요? 네 그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와 M16 반동 뭐 혐오스럽다 쟤들 와야돼 네 머리 보인다 그럼 이렇게 두 파티 사놨구나 2호 미로신임 죽은 곳하고 집 한 파티 끝인거 같은데 오른쪽 집에 저 집 그냥 클리어할게요 네 밖에서 봐드릴게요 화면 또 기절이에요 여덟킬 세척 어느집에 있어요? 오른쪽 집에요 오른쪽 집 오네 오른쪽 아 기절 기절 나이스 어 이거 왼쪽에 지금 있는데 집안에 사운드 집안에 사운드 정면집 325 확인 확인 저 일단 산 뛰어요 340방향 사는 팀 아 뒤로 나왔어요 그 중간 중간으로 가요 확인 확인 집 사이로 감 건너대요 이미 한 명 다운 쏘기자 아니야 이거 기절킬 계속 쏘는데나? 나이스샷 사장님 나이스샷 그걸로 오른쪽으로 돌아요 라인 끼고 돌아요 노란빅쪽으로 노란빅쪽으로 애들 도움 산위 애들 네 노란빅쪽으로 돌아요 바로 앞에 있다 나이스 아까 오른쪽 아래쪽 풀스티베 있어요 풀스티베 오른쪽 한 대 한 대 저기 저 밀집 밀받아있다 밀집 일박 캠핑 라하스 두명 아니구나 세명이 다 받아 저기 끝에 있는 마시멜로있죠 끝에 마시멜로하고 집단 붙어있는 거기 거기 두명 다있는거 같은데 길리도 있어요 길리도 아베 밀집 기절 라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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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저 방금 밀집 아니에요? 진짱님 저거? 진짱님 바로 앞에 밀집 으응? 아 어어 여깄네 아이 개깜짝이야 왜이래 15킬했다 네? 15킬 앞에 1 빼야되지않아요? 아니에요 15킬했어요 아니 앞에 1 빼야되는거 아니냐구요 아니 진짜 15킬했다니까 크로픽 못치네 로드킬링 백업만 가다가 끝난거 같은데 아 뭔소리네 아 12 다하시면 우리 백업가다가 네 이